네, 정치는 팀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김은지 기자하고 좀 발전해 주신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목의 자유를 왜 꺼내 들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네, 그렇죠. 지금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소위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MBC 순방기 사건을 벌였는데요. 그러면서도 해외에 나가서는 다시금 또 자유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자유가 정말 뭐냐라는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히스토리는 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한번 작심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 철학자가 지금 앉아계시니까 도대체 자유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 좀 해보십시다. 뭡니까? 자유가 도대체. 아니,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권력이 나에게 개입하는 것을 제한할 자유. 그걸 우리가 리버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영어의 차이가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 리버티라고 해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미일의 한 구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고 권력자의 발톱과 불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두고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의 자유는 뭔가 개인이 적극적으로 할 자유도 있지만 이제 16세기 이후에서 국가가 영토 내에서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이게 진짜 자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사실은 자유였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권력이 시장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생겨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떤 자유라고 했을 때 뭐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포인트는 진짜 공권력, 공권력을 상한 상대를 상한 제한을 두고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자유의 제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율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다루는 분이셨는데 실제 이 법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실제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하는데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얘기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소위 말해 국가에는 어떤 일반 의지가 있고 그 일반 의지들이 다 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대의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루소를 강력하게 다 비판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적 발사입니다. 왜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늘 옳지도 않고 루소가 말하듯이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되게 억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한다 자유롭도록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일반 의지가 아주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괴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제한다는 건 너무 억압적인 발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건 문제 해결 수단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들이 자유주의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권력이 자유주의가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해놓은 영역이 또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슈가 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바로 출판과 언론의 자유와 얽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출판, 집행, 결사 이 모든 게 다 허가제가 아니라 다 그냥 신고제인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공권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뭐 한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두고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이나 권력에는 사적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거부할 자유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보도가 있으면 언론중재이나 방통위 등을 통해서 시정과 교정을 요구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법으로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응하는 거지 이게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핵심,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유에 있어서 리버티라고 하는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변형해서 이야기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당선자 시절에는 4월 6일 신문의 날 기념 축하 행사에 참석해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다양성의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소위 말해서 멸콩 챌린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용진 신세기 부회장이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본인도 이제 이마트에 가서 멸치와 콩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산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덧붙인 말이 뭐냐면 각자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리버티라는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자유라는 것을 본인도 이야기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집권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자유는 나의 자유만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보들이 자꾸 저에게 보인다, 중첩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핵심 브랜드로 했었던 것이 상식과 공정이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자 전 시절에는 그러한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수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여졌었는데 막상 군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선택적 공정 아니냐라는 비판을 산 바가 있습니다. 자유도 사실 지금 그러한 비판에 올라가려고 말랑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윤석열 씨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속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순방기만이 아니라 당장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차 사건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만평. 그때 당장 문체부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당권에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목소리를 제안하고 그걸 징계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었지만 권은희 의원이 징계, 그러니까 정확히 주의지를 받았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점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리버티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 담겨있는 것이 공권력의 제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유를 제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어떤 행사의 제안. 이게 이제 결국 리버티를 어떤 구현하는 핵심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행태는 오히려 공권력의 자유로운 행사. 그렇죠. 공권력의 확장. 그러니까 오히려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리버티라는 개념에서 좀 출발하면 딱 정확히 그런 건데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계속 이야기할 때 공권력의 행사나 자신의 권력의 행사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다른 목소리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징계도 그 맥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권은희 의원의 징계도 그 맥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 당내에서도 자기와 의견을 다르다고 한다면 그 목소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대통령이 율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언론중재법 당시에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직접 자의식이 스스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대통령과 야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의자 이렇게 발언해도 이게 또 지금 여당은 양심의 자유라면서 다 옹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국익은 뭐냐 라고 하면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진짜 또 국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보여주는 양태 자체는 특히 또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자유가 이런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혹시 생각해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엘리트들에 의한 엘리트들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권력이 자기 엘리트들이 차지한 공권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에 행사되는 것과 걸림돌은 다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제가 하나만 청원을 드리면 아까 권은혜 의원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은 징계는 아니고 엄중주의 처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일방적인 규정의 어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혹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애용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한 어떤 심오한 어떤 다른 뜻을 갖고 있을 여지는 없습니까? 정치 철학자님. 혹시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유라는 개념을 어떤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 독재식 방공주의가 종복주의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유적 시장 질서에 관한 그런 것들이 기업 친화적 어떤 자유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유가 사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표현한 데서는 일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어떤 방공주의에 기반한 자유와 그리고 시장주의적인 어떤 자유가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한 자유는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데 방공주의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십사리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메카시즘이 그렇게 난무하다가 이게 금방 제거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시장 질서의 기반인 개인의 권리를 파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걷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어떤 모순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모순된 결합이라고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저는 거기에 일관성이나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냥 레토릭에 되게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부분이고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을 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유엔총회에서도 굉장히 자유를 아주 많이 강조해서요. 21번이나 이야기해서 단일 단어로는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생각의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임사에서는 35번이나 언급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통합이나 협치와 같은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서 사실 좀 대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8.15에서도 통합이란 협치라는 키워드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자유를 33번이나 이야기했었는데요. 대통령은 그때를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된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건 박사님의 지적처럼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개인의 수단부으로서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의 개인은 사실 본인에게만 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MBC 전용기 탑승 불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국익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익을 강조를 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일단 점검이 돼야 되는데 헌법상 어떤 기본권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됩니까? 그것이 공익, 국익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강조를 했고 본인이 국익의 구현자로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국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나에 대해 태클을 걸고 이상한 삐딱한 보도를 한다고 하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지금 사고구조,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게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 제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발언이나 언어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레토릭들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반하는 게 국익의 반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죠. 핵심 문제라는 사실은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공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국익이나 국익이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거나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마구잡이로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들이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닌 상태고요. 그런 보도 자체가. 사실 그리고 그때의 어떤 사건 맥락이나 우리 바이든 날리면 논쟁을 다시 이걸 다시 돌아가 보면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확장된 건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 논란을 만들어서 국익을 해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국익이라는 이름 하나로 금방 제압당할 수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라는 것이 구체적 내용이나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전 그렇지도 않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정권과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는 쓰고 아닐 때는 그냥 폐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석열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 낮음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사 구분을 못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그러한 비판들이 꽤 여론조사상 잡혔었는데요. 이번 건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건이라고 봅니다. 전용기를 사유화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전용기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아니라요. 5년짜리 계약직에게 주권자가 잠시 수라고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는 타지 마.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거든. 처럼 보이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공사 구분을 못하는 태도라고 느껴지고요. 사실 이러한 비판은 지금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도 이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것인데 굉장히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고 있음으로써 전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언론에 화가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헌법적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 김은지 기자님과 방송하면서 늘 느끼는데 정말 핵심을 딱 찍어서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이 사태가 정말 꼼꼼히 정해져서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이틀인가 사흘 전에 갑자기 통보된 거죠. 갑자기 통보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들 심지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MBC 기자들이 여권까지 맡아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그것들을 내밀었는가 아니면 뭔가 즉흥적인 어떤 결정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주먹구구식의 결정에 따라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주먹구구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전날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입장을 보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MBC의 편파 방송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PD 수첩에 대역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걸 들었거든요. 그게 국익하고 뭔 상관이지. 100번 양보해서 유혹 발언에 대한 보도는 뭐. 100번 갖고 왔는데 한 1만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대역 썼습니다라고 안 밝힌 게 국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두 번째. 결국은 이 문제는 정리라면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너의 자유를 허하노라. 그럼 이거 아닌가요?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근대 사회를, 정근대 사회를 지나왔고 근대를 지나서 현대 사회에서의 심지어 굉장히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다 성취한 의미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후퇴된 이야기들인데. 한국판은 루이 14세 아닌가요? 정말 좀 답답하고요. 이 이야기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비판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비판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이게 제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공사로 구분 못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mbc 순방기 논란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대하는 태도에도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 안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그 정도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당 중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웃기고 있네 발언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수석을 퇴장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용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공개 의원총회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정도는 공개적. 장재원 의원도 그랬고.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만나본 의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부글부글하신 분들이 없었는데. 비운이면 만난 거 아니에요? 비운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제 그러한 비판들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의 핵심이 김은혜 의원과 강승규 수석을 쫓아냈다. 그리고는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국가와 당을 사유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지금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이때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유화뿐만 아니라 편의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금 프론팬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풀기자가 못 들어갔어요. 풀기자가 못 들어갔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찍은 영상 그다음에 어떤 편집된 대화록만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휘 여사가 프론팬 현지에서 영부인으로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일체 사정공제나 동행 취재를 허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영부인도 이래서 사적 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 일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공제하고 동행 취재를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 순방외교의 일환으로서의 영부인의 외교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공개로 처리할 그런 성질의 문제냐라고 본다면 종합한다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는 조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국익과 직결되는 순방외교와 관련된 걸 하면 더더군다나 취재보도의 자유를 폰을께 허용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MBC 전용기 탑승 배제만이 아니라 거의 같은 결의 어떤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엄청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거의 비슷한 지금 조치가 계속 내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보도 방식 우리가 쓰는 자료만 쓰라. 우리가 주는 것만 보도해라. 라는 그런 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북한식 보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대감을 표현하는 정부가 똑같은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를 풀고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때까지 저희들이 오늘 자유라는 토픽을 어떤 중심 과제로 삼은 중심 주제로 우리가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런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 방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공권력의 제한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 자유를 개인들이 부담을 더 질 일은 아니고 언론들이 더 부담을 질 일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자유라는 것은 공권력이 그 부담을 지고 자기 스스로 사실은 이게 공권력의 제한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시 그걸 두 번 세 번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자유가 발전하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유를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 자체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자유를 강요하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억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고 어떤 그럴 때는 오히려 공권력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지 개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자유의 어떤 형식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펜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좋은 모습만 국민한테 알려질 자유를 구가하겠다 이거잖아요. 정말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사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다. 그거 이 하나로 모든 게 사실은 다 설명이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현상의 설명이 가능한데 나의 자유를 빼버리면 이게 엉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시작 때 지금 윤석열의 자유가 평범한 사람의 엘리트들 위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 최고 엘리트로서 나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걸 크게 불방할 수 있나라고 이게 잘못된 논리인가라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문재 기자는 5년짜리 계약직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신전재 분주에 비슷한 거라고 우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제도는 5년짜리 계약직이 정말 설사 아주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철회할 자유까지도 줬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아주 불행한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짜리 계약직은 자리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끝없이 주권자의 눈치와 마음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읽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의 자유만 생각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정의 자유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정말 감정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딱 권력화되어 있는 전형이죠. 그리고 공적인 장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한 번씩 목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반말식 표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신이 그것들을 했을 때 어떤 제약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유의 독점이네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가 자유의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우리 국민 개개인들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 그리고 뭐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고요.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그리고 나의 권력 행사가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진언을 하고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되게 끌어내고자 하는 힘이 여권 안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작동하고 있죠. 오히려 주눅들어버리는. 그렇죠. 이게 더 근본적인. 다시 말해서 자기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견제와 균형이라고는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더 세져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시민 영역에 어떤 결과록까지 미쳐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일단 먼저 언론 영역에서. MBC에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게 과연 끝이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누구 하나에게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 자유가 아직은 나이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네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일까요? 약간 1970년대 같아요. 그것보다 더 전에 이야기같이 느껴졌는데요. 해방위원가요? 대통령이 자기가 썼다라고 하는 취임사만이라도 한 10번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답은 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